네 찍찍 하고는 이제 다시 떠요 이게 누르면 기계불량 헤드를 빼려면 얘를 손으로 돌리지 그래 아 유치원이지 유치원 호수가리도 해야되고 음 원인은 유계다 귀찮지 않나? 잠시만요 네, 이것은 야유를 먼저 꺼낸지 잘하네 이게 무슨 생일 carry 보내고 집에서 어린 listeners 집중을 둘러내고 집중을 둘러서 저희 집에서 user 집중을 둘러서 집중을 둘러서 집중을 둘러나고 집중을 둘러서 집중이 둘러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